조합살립인가는요 과거에는 강학상의 인가로 봤지만 지금은 살권적 처벌의 성격이 있다 다른 말로 특허로 보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살립인가의 법적 성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설립총회는 뭐 이거는 답안지 안 써도 돼요 주민총회 소유자총회의 결의에 불과하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번 쟁점만 반드시 써줘야 돼요 조합살립인가 처벌의 법적 성질이 뭐냐 강학상 특허인지 인가 이게 과거의 인가로 봤고 변경된 판례가 특허로 보고 있고 특허인가의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다 특허인가 복합체설도 있습니다 판례에 대한 평소 또 조금 갈리기는 하지만 특허설을 취했다고 그냥 보셔도 돼요 설까지 빨간색으로 하면 좋겠네요 특허설을 취한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조합살립인가의 법적 성질은 판례는 특허설을 취한다 그 정도 보십니다 다투는 방법 이건 사법시험에서 물어본 거예요 설립인가 전에는 민사성으로 다툰다 설립인가 후에는 설권적 처분이니까 처분은 항고성으로 다툰다 그때는 처분의 사전 절차는 다 처분에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별도로 다툴 이익은 없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건 선택형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감사합니다.